준비됐다. 이제 모르비탄을 이어 인해 파멸을 맞게 하는 거다. 종이님,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. 도착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드디어 새 남자께서 친히 약속하신 힘이 비로소! 안 돼! 의식이 엉망이 됐잖아! 메펠레스, 이 무능한 얼간 녀석! 얼간 녀석은 바로 너다, 모르비탄. 그 어리석음이 네 죽음을 자처했구나. 가증스러운 척자 같으니 너와 네 몰락한 의외를 저주할지!